지금 제가 만보 걷기를 위해서 나왔어요. 조금 늦게 나왔는데 1시간을 걸었어요. 앞으로 30분을 더 걸어야지만 만보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너무 상쾌합니다. 날씨가 좀 춥지만요. 이왕에 걷는 거 이 상쾌한 공기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혈관순환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30분 더 걷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장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밤에 만보 걷기 하는 그 영상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만보를 걷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다. 걷기만 열심히 꾸준히 하면 병의 90% 이상을 낫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보를 3년 동안 걷고 났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없앴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체형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걷기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인병을 없앴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저는 당뇨도 없고요. 고혈압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내 심혈관 나이가 7살이나 적게 나왔어요. 말 그대로 혈관 있잖아요? 혈관이 있으면 동그랗게 빵빵 뚫려 있어요. 치컥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3년 전부터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한 결과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뇌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뇌의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의료진들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걷기만 꾸준히 한다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중년이신 분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의사선생님이 당신이 지금부터 평생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또는 5천모 이상씩 걷는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많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걷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팍 줄였어요. 여러분들 종합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실 거예요. 저같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부었던 보험료를 팍 줄였어요. 제 둘째 딸 키키는 아예 보험을 없앴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요. 보험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꺼내와서 보세요. 거기 맨 위에 칸을 보면 주계약이라는 곳이 있어요. 주계약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상속자 남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그걸 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대한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2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줄이고 각 항목에서 암보험도 줄이고 다른 것도 줄여서 아주 보험료를 팍 줄였어요. 물론 건강에 염려스러우신 분들이나 좀 편찮으신 분들은 보험에 들어놓으면 엄청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고밀도도 더 촘촘해지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성인병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사증후군에서는 아주 자유로워요. 현재까지는 물론 60이 넘어서 건강을 확신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힘이 있는 한 운동을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 거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살을 없애주고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줬다 입니다. 저같이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딱 보면 군살이 빠졌는지 몸이 탄탄해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이 조금 찌신 분들, 풍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10kg, 20kg 빠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눈에 봐도 딱 표시가 나서 그 효과를 한 번에 입증할 수가 있어요. 저라고 군살이 어디 없었겠어요? 저도 그전에는 보면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살이 단단하지 않고 뭔가 흐물흐물한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런데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한 결과 딱 만져보면 근육이 군살이 아니라 근육이 뼈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좀 슬림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오태도 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어느 날 예시장에 갔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수가 너는 참 좋겠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요. 많이 먹으면 살 쪄요. 단지 음식에 대해서 평상시에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런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군살 빠지는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일주일만 한 시간씩 정말 7일 동안 쉬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뱃살이 뭔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든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효과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다른 책에서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피로감이 덜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면서 자주 깨기도 하고 또 숙면도 취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침이나 점심 때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저녁을 먹고 나서 한 8시 넘어서 운동하러 가는데요. 한 8시부터 9시 반까지 걷고서 오면 몸이 조금 나른하잖아요. 그러면 샤워하고 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한 11시 반쯤에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정말 꿀잠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까지 푹 자요.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불면증이 있다든지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밤에 가서 걸어보세요. 정말 꿀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냐. 무슨 걷기냐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누워있거나 깔아지면요. 오히려 더 피곤이 쌓인답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걷기를 하면은 이 몸속에서 세라톤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서 기분을 좋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곤함을 가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걷기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지 않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가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사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는 집안에서 누군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에요. 걸으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이 해놓은 책 리뷰를 들으면서 또 감상하기도 하고 또 법륜수님이 법문의 강의도 듣고 세바시 강의 또 좋은 강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만의 그런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한 시간 반 동안의 마음보 걷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 그래 맞아. 한 시간 반? 어차피 한 시간 반 집에 있어도 그럭저럭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야. 그래 내일부터 김교장 말 따라서 한번 걷기를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걷기는 신이 내린 명약이다라고요. 여러분들 걷기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시간이 나면 해야지. 오늘 안 하면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작정하고 마음먹고 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들 걷기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120세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짱짱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5개 입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